음 상쾌 나는 이제 내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는 이거야 내가 아프리카도 하지만 유튜브도 하잖아 트위치 감성은 뭔가 좀 메리트가 있는 거 같아 얘네들은 어떻게 합법이 뭔지도 모르겠구나 이거 처음 봤어 트하 아 블러드 트레이로 한 번 봤어? 블러드 트레이로 그리고 뭐? 뭐였더라? 노다 니응 니은다 시읍 시읍 디귿 디귿 심로다 너는 그런 말씀이? 그건 님이 늙어서 이러면 돼요 아 내가 늙어서 아 이건 트위치 단어가 아닙니까? 그러면 님들 맞춰봐요 여기 보지 말고 말해요 네 톡띠 가볼게요 톡띠요? 네 카카오톡 이런 건가? 톡띠 주세요 여러분 톡띠 있어요? 네 톡 쏘는? 이거봐 아 카카오톡 아이디어 이게 요즘 말이야 아 쟤는 모르겠잖아 여기도 모르겠잖아 알딱깔짝샘 아 알딱깔짝샘 알고 싶지도 않고 따지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잘 알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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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고 센스있게 님들 여기 안 있어요?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얘만 알아요 아니에요 요즘 언어예요 아 이거네 그니까 트위치 감성이라면 나랑 맞는데 내가 더 잘 안하는 거 같아 야 너 키 겁나 크다 너 키 몇이야? 77 그러면 비담이 뭐예요? 비담 비담? 비담은 이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를 두고? 네 친루다? 트위치 비담 찜루다? 아니요 아싸 아니요 뭐지? 너를 두고 하는 거라고? 비주얼 담당 아 그게 왜 너야? 그럼 누굴 보고 아 알겠어 네더 씹은 알죠? 어 네더 씹? 네더 암 싱턱 아 네더 암 싱턱이라고? 네 니은 디에 쌍슈 그니까 앤디 같은 거 나올 때 약간 고타쿠 취급하는 게 네더 씹 아 이해했어 토타는 뭐 배워야 되는 거 있어 LCM은 뭐야 뭐예요? LCM LCM 네더 씹을 영어로 한 거야 아 영어로 한 거야 진짜 이거까지 설명해줘야 돼요? 근데 솔직히 키가 몇 시야? 71 74.7 아 174.7 아 174.7 그래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키는데 반지였더 추억 돋는다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큰 친구고 남발 왔었지 진짜 177이야? 네 너 왜 형 기죽이냐 기죽이냐는 게 아니라 궁금한 거 너 남자친구 키 몇이야? 30 30mm 아 그래 그럼 만날만 하잖아 와 근데 보통 그 정도 아닌가? 여기서 180 넘으시는 분이 네 쌍 키만 180 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어? 다섯은? 다섯은? 다섯은 치지마 아 허리둘레 말고 허리둘레 말고 하나에 공기하는 줄 알갔잖아 아 앞으로 한 명은 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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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